잠깐만 이렇게 야 일단 넌 학미 잠깐 비가 왔었는데요 여기가 이리의 할아버지 같이 가볼래요? 아 진짜 이쁘다 릴리 뷰티풀 우리 새끼 응 손인정 또 피씨도 있네 패드있어 아까 비워 야 너 그런거 하면 안돼 아까 비워 얘기해봐 신쨔 신쨔 우리 애기 나 싫어? 비워 얘기해봐 비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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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봤다 용가 아 이게 용가 제가 베트남이라서 농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아 이게 선인장이 아니라 용가나무구나 아 이게 선인장이 아니라 용가나무구나 그렇죠 저 누가 먹었어? 베드? 애니멀 응 인사이드가 레드 컬러 아 알아라 이거가 인사이드가 레드 컬러에요 아 진짜? 근데 뭐 이펜티브 아니야? 맞아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들려 아 이건 빨강 이건 화이트 이건 더 비싸 이건 화이트 이건 빨강 진짜 아 진짜 농약 같은 거 없대요 와 이거가 잔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잔디가 엄청 많네 음 두개? 두개 두개 떴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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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과일이 용가라는 과일인데 베트남에 있는 과일 중에서 한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빨간색 어 이렇게 이렇게 음 시원하지 않은데도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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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게 손인장인줄 알았는데 용과 용과나무였구나 할아버지 두개 더 땄네 하하하하하 끝났어? 끝났어 안에 일단 그 그 그 용과있어 파인애플 오 아 이거 파인애플 나무래 하하하하 나 처음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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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이쁘다 신기한게 물고기도 있어 하하하하 여기도 물고기가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것도 용과나무였네 하하하 하하하 신기하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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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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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 아 줄기 다 하하하 우리 cm 어 네 wn 진짜 여기 빈제도 잘하고 진짜 이쁘다 여기는 진짜 뷰릭스 이게 파파야? 맞아 파파야 저는 파파야 파파야 여기 파파야 여기 파파야 이거 먹을 수 있어? 아니잖아 응 돼! 쟤도 안 돼 근데 먹을 수 있어 아 저기도 있어 이제 마구에 물을 마치고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이거 마구가 산테베리아 맞아 이거 마구가 산테베리아? 뭐야 이렇게 마구가 산테베리아? acia 아 용가 진짜 맛있어 자제 여기서 처음으로 그 그 그 그 catch it or eat 음... 루완 아냐? 맞아 루완 아냐? 아잇! 그거 하고 싶어 야 뭐 뭐해? 아니 괜찮아요 음 음 으흐흐흐흐 벤 기어 절이 막매행 대지 아잇! 어잇! 아잇! 어잇! 아잇! 제야나? 네 야 이거 진짜 시방윤같지 않냐? 응 마이냐 근데 진짜 애가 겁이 많아 응 내가 밤에 피해 흠 아잇! 아잇! 흐흐흐 야 이거 조금 Release 자 일단 돈 핥미 흐흐흐흐흐 오후 서프라이즈 이번엔 4회 해당 우니가 어디가 하는 터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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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